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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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 둘 백설 살고 왜 그래? 왜 화가 났어? 어? 설! 왜 화가 났어? 설! 왜 또 싸워 둘이? 왜? 뭐 때문에 그래? 왜? 왜 그래? 설아 왜 화났어? 설! 설! 딸! 설! 딸! 백살! 고! 고고고고고고고고! 왜 화났어? 설구야! 설구야! 아이씨.. 저거 진짜 1도 안 돼 어떡해.. 왜 싸우는데 왜? 왜 왜? 왜 싸워? 뭐가 그럼 뭐.. 무슨 문제야 저게 도대체? 어? 너희 왜 그래? 왜 그러냐고 엄마가 말을 하면은 어? 백성이 샤워하는 유튜브 안 찍나요? 아 조만간 씻어야죠.. 아이씨.. 아 근데 진짜 조만간 씻어야죠..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.. 아이씨.. 왜 왜? 왜 왜? 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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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지 오빠가 뭐 뺏어갔어? 응? 꽁지 오빠가 뭐 뺏어갔어? 응? 왜? 저 때문에.. 설구 뭐가 그렇게 속상해.. 응? 설! 왜? 꽁지가.. 응! 꽁지가.. 눈 뜨거고 그랬어? 어이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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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이가 참아 동생이잖아.. 에잉! 설아.. 동생이 참아! 아하하하.. 왜 물어봐? 동생이 참아야.. 아.. 그러니까? 거기요.. 짱이야~! 짱이야~! 짱이야~!! 흠..! 흠흠.. 흐흐흐흠.. 흐흐흐흐흫흐흐흐흑흐흨.. 뽀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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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우윽! 하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으음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야 너도 나한테 침무처달라 난 잡노만 침무처는 거 뭐가 문제야 야 박성 1분이 생겼어? 박성 근데 싸가지 없어요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